안녕하세요 5월 31일 금요일 굿모닝 뉴스송을 시작하겠습니다 4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한가지의 결단만이라도 지켜보자입니다 한가지의 결단만이라도 지켜보자 여러분 오늘이요 5월 31일입니다 2024년에 정확하게 반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 동안 뭐 하셨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1월달에 여러분들 스스로 했던 결단들과 도전들 다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얼마나 잘 지켜오셨는지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6월이니까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의 결단 신앙의 도전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바시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된 왕이고요 또 좋은 왕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43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사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하더라라고 합니다 산당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건데요 왜 패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왜 거기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가 계속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것을 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여호사바 왕 때의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책을 범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사바 왕의 일대기가 25년 동안 통치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아마 큰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 또 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 부족함 이런 거 보면은 부족하고 부정적인 왕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읽은 46절 말씀을 보면 남색하던 자들을 완전히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시대 즉 아사 시대에서 계속되어온 남색하는 자들을 없애버린 거죠 이 남색하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 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우상 이방신을 섬기면서 남성끼리 동성애를 하는 건데 성적으로 영적으로 물러난 그런 거죠 이것을 완전히 몰아낸 업적을 이 짧은 여호사바 왕의 기록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 왕도요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올바르게 통치하려고 노력한 왕 하나님을 경외한 왕 바로 여호사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계속 범죄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끝에는 어떤 기록이 남겨지게 될까요 단순하게 비즈니스 커리어에서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그런 업적 말고 이 신앙적인 업적 어떤 것을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요 이 여호사바 왕은 왕으로서도 잘 했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 그러한 정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척결한 이런 귀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신앙의 업적 정말 말씀에 순종한 삶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말씀이 한 가지의 결단만이라도 지켜보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면 좋지만 한 가지라도 결단하여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닮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의 결단만이라도 지켜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밭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입니다 본인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였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강점 그거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머지 한 해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기도에는 없고요 대신 여러분 집에서 혹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VFBS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가지의 결단 꼭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VBS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은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